두 번째 카이로스 게임을 공개하겠습니다. 렛츠 겟잇! 안 돼! 힘든다고! 사람 순종 시작! 이번 카이로스 게임은 타임 이즈 골드입니다. 어? 1대 1대 1이에요? 오늘도 게임은 팀전으로 진행되는데요. 2대 1야? 곧 있으면 더 타임 호텔에 초대 손님들이 도착할 예정이에요. 부활자 오는 거 아니야? 국대 한 분 오셨으면 좋겠다. 저는 육산성주야. 더 타임 호텔에 초대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여러분과 협력할 파트너를 결정해주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타임 이즈 골드2를 진행하실 아웃 플레이어입니다. 육산 선수 박태건입니다. 아가씨 이릅니다. 태벽 장사 허선행이라고 합니다. 롬프레아공 선수 최순석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코미디 빅 위그에서 뛰고 있는 슬랩스틱 선수 김두영입니다. 첫 번째 아웃 플레이어 드래프트 시작하겠습니다. 전 무조건 우리 박태건 선수를 모셔갈 겁니다. 끝까지 가보자. 한 시간 반 가겠습니다. 두 시간이요? 두 시간 반 가겠습니다. 세 시간이요? 세 시간 반 가겠습니다. 무슨 말 가는데? 김병규 님 계약에 성공하셨습니다. 혼자서 저기를 다 부셔보겠다. 형규를 항상 부셔보셔야겠다. 형규 솔직히 좀 무서워요. 지금부터 카이로스 게임. 타임 이즈 골드2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경기하기 딱 좋은 날입니다.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원 때 잘 했었거든요. 자신감은 있습니다. 우승을 노려보고 싶기는 합니다. 1등 목표로 가고 있습니다. 4명 중에서는 내가 좀 파일 뻔하지 않을까? 한 번 끝까지 싸워보자. 내가 꼭 미워뜨린다. 시작. 빠르다. 빠르다. 저거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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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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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라. 엄청 빠르신데? 천천히, 천천히. 저것만 저기다. 오케이. 좋아요. 팀 종료. 다시는 중료. 한글자막 by 한효정